흰넘러가 왔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포항의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사나 남았는데 자기의 자식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살고 자식이 죽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유명한 유튜버 사이트부터 포함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분이 한 간증이. 그런데 이 간증 내용은 그분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겠죠. 자식이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5%도 헤아릴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이 간증에 대해서 좀 말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간증에 대해서 문의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 내용이 성경적이냐. 그런데 제가 딱 보고 아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간증. 그분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간증 내용은 비성경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굳이 제가 이런 얘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 간증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댓글들 보면 거의 99.9%가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요. 이런 댓글이거든요. 아니요. 눈물이 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눈물 나지 않나요? 다른 듣는 사람들도 막 눈물 나요. 그런다고 은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건 아니잖아요. 가슴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아서 눈물 날 수도 있지만 눈물 난다고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뭐냐면 이 집사님이 사고로 자식이 죽기 전에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꿈이어서 기도로 막았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막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었고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은혜가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 자식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뜻하신 것도 아니에요. 섭리도 아니에요. 재난입니다. 재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아서 자꾸 거름을 줘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 또 옮겨서 또 농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창세게 보면 나옵니다. 동물들, 식물들도 다 망가졌어요. 원래 동물들은 아마 처음에는 채식을 했을 겁니다. 과일들만 먹었을 거예요. 육식동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같은 동물들끼리 물어뜯기 시작하고 또 사람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을 해야 하면 안 돼요. 동물들은. 그렇게 지인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자연 만물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영향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도. 성경에 다 나오죠. 그런 부분은. 근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홍수나 이런 심판의 차원에서 뭔가 홍수를 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으로 어떤 막 유황불을 내리고 홍수를 하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막 홍수가 나고 침수가 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 역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하고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건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내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고 통치자인데 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저 북한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깨지고 불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또는 마귀 역사 이런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한 그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태풍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요동하는데 그걸 꾸짖은다면 하나님의 뜻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어버립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나 이런 것도 막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단가월을 에덴 종사님에 창설하시고 어마어마한 태풍을 보내서 한번 과일을 다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힘들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요. 타락한 결과 이런 게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뒤죽박죽.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서도 파도를 향해서도 꾸짖으면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흰남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흰남노를 통해서 그 어린,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어린 자식을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냥 숨겨도 아니고 또 자는 조중에 살짝 영혼을 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익사라는 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막 물이 차오르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가 물을 꿀꺽꿀꺽꿀꺽 마시다가 그 안에서 익사해서 죽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그 어린 자식을 데려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해도 질병이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꿈을 꾼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겠지. 막으라. 그럼 어떤 사람도 말하겠죠. 그 어머니가 막으려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거나 믿고 의심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 꿈을 꾸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딱 기도해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환상을 몇 번 봤대요. 너무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을 지지니까 예수님의 품에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막 안기고 달려가고 뭐 이런 꿈? 그래서 아들이 천국에 있다.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확증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 지금 아들이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살아남았고 살게 하셨고 아들은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거는 액면 그대로 말하면 망언입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들을 익사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사명이 다 있으니까 모세처럼 그냥 갑자기 영혼을 빼간 게 아니라 익사로 데려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내 자식을 언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고 언제 익사로, 교통사고로, 암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끔찍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죽은 자리를 살리고 병든 자리를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에게 질병을 주거나 고통을 줘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간직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의 특별한...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질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은혜라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예를 들어 손가락을 부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 자식 교육하려고 손가락을 부러뜨렸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 여러분 자식 교육시키려고 칼로 여러분의 자식의 팔을 끄었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세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어떻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자꾸 질병으로, 재난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거나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분위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 성도들의 신앙을 아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 못합니다. 재난이 와도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섭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야. 이거는 타락한 결과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그러거나 아니면 막역사 이거는 대적해야 돼. 질병도 대적하고 이런 자연재해도 우리는 물리치고 잠잠하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죽음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 살면 너희의 날수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 수명대로 못 살고 다 죽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날수를 채우고 장수함으로 만족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장수함으로 날수를 채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살지 못하고 사고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 저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선한 목자시요. 주는 나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주님은 나의 보호자. 주님은 선하신 분. 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간증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그런 간증들이 많은 경우 전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어도 이 시간 주님은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을 날려버리고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질병도 날려버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날려버리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가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